어? 왜? 죽은 건가? 왜? 내부로 와줬어 나 처음으로. 어 뭐야 설마 이거.. 이거 저장 아니었어 그러면 저거? 자하 잘 오와. 지방이에요. 요리 모자 뭐야 이거? 뱅뱅 병아리 모자. 병아리 진짜 병아리 같이 생겼다. 맞아 병아리 모자가 유치원생 된 것 같다. 왜 이 모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엔 우리가 해볼 게임은 메이앤타워라는 게임이야. 우후 시작해보자. 가보자. 어디로 길이지? 저쪽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어. 같은 길인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이쪽에도 길이 있고 저쪽에도 길이 있어 이거. 어? 여기 올라가는게 아니었어? 그럼 한번 여기 올라가볼까? 자 이쪽으로 흉 올라가서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가면 아이고. 아이고. 떨어져 버렸다. 따라하지 마라. 다시 간다. 김지방 따라하지 마라. 얼른 와라. 지방이 지금 저기 오고 있고요. 여보지 미로인가? 바깥으로 가면 오 미로인가 봐 지방아. 처음부터? 여기 위에 여기 지방아 여기 미로야. 오 미로다. 따라갈래 따라갈래. 어 막 다른 길? 아니 여기 길이 있어. 어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뭐지? 길을 못 찾았다. 가보자. 어 여기 들어가는 길 있는데? 이런거는 위에서 보면 되거든. 어 이쪽으로 가볼까? 잘 보이는데? 길이 잘 보여? 어 나도 보여. 여기다. 지방아 여기야. 여기. 요거는.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오 여깄다. 처음부터 되게 빡세다. 그니까 어 여기다. 오 다 찾았다. 찾았어. 올라가시고. 오 처음부터 짱짱한 미로가 있습니다. 오. 오 뭐야 많이도 왜이래. 떨어지면 안되겠는데? 저쪽으로 가야된다. 어머 이 친구 잘 따라왔네. 조심해야겠다 지방아. 떨어지지 않게. 떨어졌어? 응. 어 뭐야. 클리어? 어 중간 저장이 되나봐. 어 빨리 가야겠다. 오 이거 중간 저장됐네 지방아. 위로 극혐이라서 안되. 빨리 가야돼. 오 빨리 그 맵 너무 극혐이라. 얼른 얼른 올라와. 대박. 어디로 가야돼? 저기 계단. 어 그 앞으로 계속 오면 돼. 거기 쭉 가보면은 다리있지. 오. 거기 위로 올라오면은 중간 저장이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띠롱 하고서. 박수 쳐줘. 띠롱 하고서 돼. 자 슉. 그럼 이제 우리는 중간 저장이 된건가? 죽으면은 저쪽으로 가지는건가? 그랬으면 좋겠다. 두번째 스테이지가 더 쉬워. 어 두번째 스테이지가 훨씬 쉬워. 지금 저쪽 옆번째 스테이지는 약간. 극혐 맵이었어. 어 좀 어려운 맵이었어. 한번 떨어지면은 계속 수고스러운 맵있지. 다시 올라가기 싫은거. 맞아맞아. 짠. 두번째도 손쉽게 깼구요. 질방이 올라옵니다. 삐약이. 삐약삐약. 그럼 쥐약인가 쥐약이? 치약지방. 쥐약이야 쥐약. 쥐약. 쥐약 말고 쥐약. 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되나? 안되겠지 당연히? 아. 길로 가자 길로. 너무너무너무너무 무리하는거겠지? 너무 멀겠지? 그치. 어 뭐야. 여기도 위로야? 뭐야. 오. 될거 같았어. 됐다. 뭐야 여기도 위로라고? 위로 아닌거 같애. 어 뭐야. 유심히. 나름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여기 지방이가 있으면은. 내가 굉장히 지금. 뻘쭘하다.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지방이랑 마주쳤어. 너무너무 뻘쭘하고요. 승리자가 표시되는데? 어디? 어. 들어갔나봐. 벌써 승리자는. 높은거 같은데. 여기 타워가 지금. 오. 킬파트. 드디어 킬파트 나왔다. 높이가 좀 상당한거 같아요 이거. 게임이. 오. 왜? 죽은건가? 왜? 맵으로 와줬어. 나 처음으로. 어 뭐야. 설마 이거. 이거 저장 아니었어. 그러면 저거? 어. 나 근데 안 부딪혔는데? 오. 킬파트 쪽에서 죽은건 맞아? 어. 반짝반짝하는데도. 오. 여러분들 지방이는 지금. 킬파트에 안 데인 것 같은데. 데워서 죽었다고. 화내어. 그리고 이게 그러면. 중간 저장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냥 축하해주는 거였어. 이거 타워 오브엘보다 더 짜증난다. 아. 맵이 길어 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것 때문이야. 진짜. 타워 오브엘은. 어. 약간. 맵이. 어려운 대신에. 짧은데. 얘는 맵이. 복잡하면서. 길어. 맞아. 길어어. 길어어. 한 번에 죽어. 어. 나 타왔다. 왕좌. 이 왕좌는 바로 나의 것일구만. 와. 이거 뭐라고 써있는거지? 잡. 오. 무슨 잡이래. 잡은 직업인데. 그냥 확인해봐. 스피드. 스피드 준다고 나한테? 어. 아닌데. 아. 나 때문에 두 배가 됐어. 니가 지금 나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을. 깨지 못하게 앞길을 막은거야. 큰일이 아닐 수 없네. 이거 어쩌냐. 아. 찌글찌글. 아. 미안해요. 나는. 아니 스피드를 하길래. 나는. 나 이동석도 주는 줄 알고. 아. 그럼 받아야지. 이러고서. 예. 했는데. 저 친구는 그러면 스피드를 안 했었던 거네. 좋은 친구였네. 착한 친구였는데. 자루는 완전. 상 나쁜 친구. 야. 너가 오케이 해보라며. 상남. 상. 상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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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상납이나 해. 야. 너 얼른. 상납해. 이번. 이번 달. 이자 안 갚았어 너. 나 돈 안 빌렸는데요. 아니. 너는 빌렸어. 안 빌렸는데. 아니. 나는 빌렸어. 어 뭐야. 여기서 뭔가 저장이 되네. 축하해 주는 거야. 아 맞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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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누구 또 들어갔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갔어요. 지금 4명 들어갔어. 4명. 나 포함해서 4명. 아 지방이는. 아 진짜. 아까 안 무리쳤는데. 뭐야. 너 때문에 묻겠다며. 아니 진짜 안 무리쳤어. 안 무리쳤는데 갑자기. 죽는 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쑥 들어가 그냥. 그냥 갑자기 쑥 없어져? 어 이거 봐 이거 봐. 또 또 또 또. 지방이 좀. 버그가 있어요. 못하는 거 같은데 지방이가. 아니 버그가 있어. 점프해봐. 싫어 이 점프하면 키파트 샀잖아. 왜 오늘 이거 뭔가 느리다. 아닌가. 기분 탓인가. 그거 아니야. 공항에 가면 있는 거. 공항에 가면. 평지에서만의 에스플레이트. 공항에 가면. 어 이거 봐 이거 봐. 음식도 있고. 이거는 매미 바뀌었어. 새로 시작하는 거. 올라 올라가자. 가자 가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같이 통과해보자 진방아. 이게 타워 오브 엘보다 늦게 만들어졌나. 빨리 만들어졌나 모르겠는데. 약간 짝퉁 스멜이 약간 나는데. 어디서? 나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 어 약간 타워 오브 엘랑 너무 시스템이 똑같아. 어 그건 아닌 거 같아. 이거 타워 오브 엘랑 비슷한 시스템에 타워가 얼마나 많은데. 지방이 나랑 같이 있으면서 왜 그걸 모르지. 난 같이 한 기억이 없는데. 누구라겠어. 너 너 너 김 지방 너 너. 어 아주 그냥 기억력이 똥이야 똥. 나는 지금 이거 굉장히 새로워. 이런 시스템에 게임은 드물었거든. 타워도 되게 특이해. 어 타워 특이한 건 맞아. 타워 진짜 특이해 이거. 왜냐면은 진짜 타워 오브 엘랑 같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방식도 비슷하고 비슷하게 생긴 타워도 많이 나오는 그런 타워 게임을 많이 봤거든. 근데 얘는 방식도 새롭고 그리고 그냥 그 타워 자체도 새롭고 다 새로워. 전혀 어디가 비슷하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통과. 좋았어. 왕좌를 뺏길 뻔 했지만 지켜냈다. 이번에는 애들 많이 깰 것 같은데. 속도 올려. 뭐야 지도 바로 올리면서. 엑셀을 밟아라. 6배 날리면서 지방이 말대로 엄청 통과하고 있어요. 대박. 용납은 진짜로 지방이 말대로 쉬었군요. 아니지 내가 잘한 거지. 아니지 내가 잘한 거지. 너무 쉬웠어. 아니지 내가 잘한 거지. 너무 쉬워. 아 여기에 링도 살 수 있어. 이거 초서링인가 봐. 이게 뭔데? 오. 모르겠어 뭔지는. 그냥 악세서리 같은데. 우리 지금 모자에 이렇게 뉴비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 또 여기 있다. 어. 이런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나봐. 오. 이쪽에는? 이쪽에도 왕관이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오. 500원짜리 왕관. 아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나는 225원 있거든. 이거를 타워로 올라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모자를 바꿀 수 있나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뉴비야. 진짜 한 명도 없네. 어. 모자를 바꾼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삐약이들이야 지금. 삐약삐약. 장딱이 돼야 되는데. 오늘의 지방이랑 같이 메이헴 타워 한번 올라가 봤는데. 우리는 아직 뉴비 모자야. 삐약삐약. 내가 타워를 두 번 올랐는데 225원인 거 보면은. 이 타워를 한 세 번은 더 올라야 이 왕관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꼭 사보자고. 그니까. 그리고 이 왕관 하면은 코인을 두 배로 주나봐. 오. 사기네. 오. 좋은데. 세 배. 네 배. 오. 네 배까지. 오. 대박이야. 여기 쭉쭉쭉쭉쭉 있어요. 여기 쭉쭉쭉쭉 있고. 그리고 저기 안쪽에는 천살이 있고. 엄청 예쁘죠? 야.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너 나랑 따로 이사할거냐? 야. 너 나 안보냐? 그럼 오늘 영상. 야.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야. 야. 더 재미있는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야. 안녕. 야. 마지막.